독특하게 생긴 귀상어는 머리가 평평하고 망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망치상어로도 불리는 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해안선과 대륙봉을 따라 따뜻한 수온에서 발견되는 상어입니다. 귀상어 중 가장 큰 종의 크기는 최대 5.5m에 체중은 600kg까지 나가는 상어로 독특한 머리 측면에 장착된 눈의 위치로 인해 360도나 되는 시야를 이용해 위와 아래를 다 볼 수 있으며 머리를 회전하는 데 있어 안전성과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 또한 로렌치니 기관이 특이한 머리 모양 덕분에 더 넓은 영역에 분산시켜 사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귀상어는 사람을 쉽게 공격하는 백상알이나 황소상어보다는 온순한 편이며 천적은 자신들과 같은 상어지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.